늘어본 게 처음이에요. 이렇게 저희들이 가고 싶지 않아서 저희가 원래 이렇게 매일 얘기 안 하거든요. 저희가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하는데 처음 정말 처음이에요. 네 일단 네 호응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렇게 저희가 오래간만 행사를 나왔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조금씩 들어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넘어진 우승이신 그냥 안전해 안전해